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방금 한번 표면에 몇 명을 걸어. 많이 들어올 땐 60명. 안녕하세요. 좀 있으면 들어옵니다. 알람표멸. 아... 아 방금 아니잖아. 지목병이구나. 지목병 걸려가지고. 지목병이 걸려가지고. 반갑습니다. 지옥. 들어오고 싶습니다. 아 이거 맞았어? 우리 회장님 오셨네요. 나는 영원한데 회장 하냐? 회장님 멋있어졌어. 왜 이렇게 파란 되지 않겠냐? 나들. 형님하고 음악 짐 하나 만들거지? 음악 만들고. 노래 좀 하잖아. 형님 이제 인담우 친만 팔로워 갑시다. 출연해 주세요. 일단은 형수 형님이 만들어주신 거야. 권토중래라는 노래를 우리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잖아요. 그 앨범을 상대의 동생이 도와줬습니다. 출연해 주세요. 뮤직비디오 출연해 주세요. 근데 그 뮤직비디오 때문에 형님 제가 구독자가 한 2,5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. 트로트 해야 되나 내가? 랩으로 해야 되나? 빠꾸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제가 나이는 좀 많지만 일단 제 앨범이 나왔습니다. 유튜브나 멜론이나 버프 등의 권토중래 좀 어렵죠. 제가 만든 페이스북 그룹이고요. 원래는 제가 남해국 1세대 래퍼 출신인데 래퍼 겸 비트메이커 힙합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에요. 이제 첫 앨범을 발매했습니다. 부족한 적이 많지만 이쁘게 밝히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너무 맛있어요. 진짜 너무 맛있고요. 지금 껍데기. 아시는 분은 여기 사장님이 돼서 좀 아는데 정말 맛있습니다.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예. 아이고 안녕하세요. 형님! 형님! 형님하고 축구분이세요. 사장님. 아 예. 고기가 맛있다고 해요. 고기가 너무 맛있습니다. 고기가 정말 맛있어. 고기는 1번이에요. 우리 형님이. 고기는 1번이야. 고기에서 환불 좀 하시고. 고기에서 환불 좀 하시고. 고기에서 환불 좀 하시고. 야 명동라이트 사장님 여기 왔고 있어. 아니 조용히 진짜. 형 친구야 명동라이트 사장님. 야 조용히 씨. 야 이 소리 하지 말리라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우리 우리의 오묘 height. 우리의 오너 daqui. 우리의 오너지. 우리의 오너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